자 우리 좌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. 좌표가 중요한 이유는 고양이를 움직일 때 좌표를 쓰기 때문입니다.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도 이거 조금 쓰다보면 별거 아니에요. 그리고 지금 혹시 이해 안 가도 차차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잘 이해 안 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요.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거니까요. 자 그런데 지금 이번 시간은 좌표를 좀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자 됐어요.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스크래치의 기능은 자 우리 이걸 배웠어요. x좌표를 뭐만큼 바꾸기 자 이번에 배울 거는 바꾸기 말고요.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고 정하기 라는 걸 배울 겁니다. 정하기 자 x좌표를 뭐만큼 바꾸기 y좌표를 뭐만큼 바꾸기 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고양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지정된 이 갓만큼 고양이를 이동시키는 기능이에요. 자 그런데 여기 정하기 라고 되어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양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상관이 없이 여기에 지정된 좌표 값으로 고양이를 뿅 하고 보내는 기능입니다.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다가 120이라고 입력하고 자 이거를 더블클릭해 볼게요. 그러면 고양이의 x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. 120이 됐죠? 자 고양이를 제가 여기다 놨습니다. 고양이가 현재 어디 있어요? 마이너스 210 아니 201이라고 하는 좌표에 지금 현재 있는데요.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x좌표를 120으로 정하기 블럭을 클릭해 볼게요. 어때요? 고양이는 x좌표가 120인 곳으로 짠 하고 이동을 했습니다. 자 이게 바로 정하기 기능인데요. 그러면 정하기 기능과 바꾸기 기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제가 다시 고양이를 자 마이너스 194 요거 보이시죠? 194인 좌표로 이동을 시켰고요. 자 이 상태에서 제가 x좌표를 120만큼 바꾸기를 하면 고양이가 이 x좌표 120 이쪽으로 올까요? 자 한번 해보죠. 자 어때요? 그렇지 않죠? 그건 뭐냐면 고양이가 여기에 있었잖아요. 바로 고양이가 여기에서 120만큼 이동한 것은 바로 요만큼 이동했다는 거예요. 이만큼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번 더 헷갈릴만한 거 바꾸기와 정하기의 차이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. 바꾸기와 정하기. 그래서 x좌표를 120만큼 바꾸기를 했을 때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120만큼 움직인다. 그리고 x좌표를 120으로 정하기는 이 무대상의 120에 해당되는 좌표로 고양이를 움직인다. 라는 뜻이에요. 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비유를 좀 해볼까요? 자 여기 바꾸기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 이동을 시키는 거죠. 누가 저한테 와서 어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역이 어디인가요?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하철역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. 자 첫 번째는 지하철역의 주소 예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. 뭐 서울시 뭐 송정동 뭐 80-30번지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. 자 또 하나는 어 지금 여기 지금 여기서 앞으로 직진해서 거기서 우회전을 하고 10m 정도 더 가시면 지하철역이 있어요. 라고도 대답할 수가 있겠죠. 자 주소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정하기 라고 하는 이 기능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30m 직진하고 우회전해서 20m를 가면 됩니다.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꾸기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. 자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혹시 비유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비유는 어 신경쓰지 마시고 이 바꾸기는 무엇이고 정하기는 무엇인가 고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